아 또 나뭇잎 또 고추잎 깔아먹는 애벌레 또 발견 보이죠 여기에 정체는 모르겠다 만은 저번에 한번 잡으려다가 바닥에 한번 떨어뜨린 적이 있는데 그 녀석은 아니겠지 설마 더 큰 거 보니까 그 녀석일지도 모른다 하루새 이만큼 크나 이렇게 잡으려 그러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밑에 그릇을 받쳐놨지 오늘은 내가 머리를 좀 썼지 자 잡자 떨어지잖아 딱 떨어져 봐야 이제 오늘은 여긴데 얘들 딱 떨어지니까 또 아리를 딱 틀어버리네 그러니까 못 잡지 이런 모양으로 있으니까 못 잡지 우리는 딱 생각할 때 글자로 쭉 늘어진 모습을 상상하잖아요 요렇게 있으니까 못 잡지 그러면서 그 부분을 앞으로 진실의 방으로 가자 진실의 방으로 똥물로 가자 똥물 깔아앉아 보이나 뜯다 먹어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빨리 여기 있는데 어디 가니 빨리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있다고 여기 먹어 먹어버려 그거 아니야 인마 그래 미리라도 먹어 경쟁 붙었다 아무나 먹어 그렇지 예 예 예 예 아멘